종합 비타민 무기질 XXXX는 한국인 맞춤 포뮬러로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부원료로 20여가지 식물 원료에서 전달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영양으로 불완전한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건강 밸런스를 지켜줍니다. 비타민 14가지를 알아볼까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판토텐산, 비타민 K, 비오틴 총 14가지입니다. 미네랄 10가지를 알아볼까요? 칼슘 철분, 요오드 아연구리 망간 마그네슘, 크롬셀레늄 몰리브덴, 식물 영양소 19가지를 알아볼까요? 아세로라시 로즈마리 포도 강황, 토마토 마리 골드 페퍼민트 양파, 엘더베리 이파슬리 시금치 알파파, 물냉이 블루베리 블랙커렌트, 레몬 스위트 오렌지 자몽 만다린 오렌지, 버블엑스가 필요한 분,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고른 영양소 섭취 어려우신 분, 야외활동 및 운동을 즐겨 필수 영양소 소모하는 분, 바쁜 일상에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는 성인,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층,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청소년들,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 방법 1일 2회 골드팩 이정, 실버팩 이정, 그린팩 이정을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주의사항 첫 번째, 고칼슘 혈증 및 항응고제 등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여섯 번째, 아직 정제를 삼킬 수 없는 어린이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특히 6세 이하는 철을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